난이도 상 난이도 중 사사 사과 주스 마셔요 오오오빠도 먹었는데 육육육개장을 먹었는데 칠칠칠칠 맞지 못하게 팔팔팔에 흘려대었어요 구구구구차에 실려가 십십십초만에 났어요 난이도 하 일일일곱시가 되면 이이이이 이빨을 닦고서 삼삼삼계탕을 먹어요 사사 사과 주스 마셔요 오오오빠도 먹었는데 육육육개장을 먹었는데 칠칠칠칠칠 맞지 못하게 팔팔팔에 흘려대었어요 구구구구구차에 실려가 십십십초만에 났어요 칠칠칠칠 맞지 못하게